특강을 인강을 먼저 틀었는데 그때부터 사실 속이 엄청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. 그 인강부터. 근데 직접 이렇게 현장에 들으니까 더 속 시원하고요.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서 누구에게나 전달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진짜 제일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리를 많이 했어요. 가지치기를 하고 본질을 다시 보게 되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또 저 스스로에게 정말 유익한 영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을 더 깊이 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참 감사드립니다.